8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가전제품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가전제품입니다. 2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가게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4번 마트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가게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4번 마트입니다. 5번 전자상가입니다. 5번 전자상가입니다. 5번 전자상가입니다. 5번 전자상가입니다. 3번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5번 전자상가입니다. 3번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장롱하고 소파를 사려고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장롱하고 소파를 사려고 해요. 4번 5번 8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가전제품입니다. 2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가게입니다. 2번 시장입니다. 3번 전자상가입니다. 4번 마트입니다. 3번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장롱하고 소파를 사려고 해요. 4번 아주머니, 이 바지를 다른 바지로 바꾸려고 해요. 왜 그러세요? 좀 작아요. 5번 1만 5천원입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거스름돈 5천원입니다.